네. 씨, 노인네들 지갑 털어 준다고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새끼야!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새끼야!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새끼야! 야 이 새끼리 붙어 찾아! 모시겠습니다. 이재혁 이 새끼야! 광수대놈들한테 다 흘렸다 이거지? 제 새끼! 가평 윤 회장님께 연락해놓겠습니다. 먼저 피하십시오. 여자 뺏어 따라가겠습니다. 여자 필요 없다. 니 정리 잘하고 따라와. 여자 뺏어. 여자 뺏어. 여자 뺏어. 여자 뺏어.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주아 반갑다 이 새끼야 움직이지마 이리 말했지 가만히 새 새끼야